만나면 좋은 친구 MBC 쉐이크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형으로 한 글로컬 춤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대전시립무용단이 75번째 정기연중회 작품으로 로미오와 줄리엣2 유성과 예랑을 선보이는데요.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전통예술의 요소를 활용한 창작무용입니다. 하나의 자연을 두고도 사람들마다 갖는 느낌은 제각각일 수 있죠.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탐구해온 작가가 있습니다. 안하정 작가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의 작품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작가만의 색다른 시선을 만나봅니다.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우리 춤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대전시립무용단. 75번째 정기연중회를 앞두고 공연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번 작품은 불멸의 로맨스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형으로 한 유성과 예랑인데요. 작년에 첫 선을 보인 유성과 예랑이 더욱 짜임새 있는 구성과 안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계 속의 대전, 대전 속의 세계를 표방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섹스피어의 낭만적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한 글로컬 충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도솔산 아래. 조상 대대로 웃다리 풍물을 이어오던 두 가문이 있습니다. 각 마을 수장의 자녀였던 유성과 예랑은 첫눈에 반하게 되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사건으로 두 마을은 대립하고 유성과 예랑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네, 세계는 글로컬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우리 대전 시립무용단도 세계적인 대문호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글로벌한 작품이죠. 세계적인 작품을 우리 문화유산인 웃다리 풍물과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줄타기, 줄다리기를 메소드로 적극 활용해서 글로벌과 로컬이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글로컬의 예술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어떤 그런 글로컬 춤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을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의 애절한 사랑 연기가 보는 이들을 매혹시키는데요. 유성역에는 대전 시립무용단의 김임중, 이현수 수석단원이, 예랑역에는 이지영, 서예린 수석단원이 각각 더블 캐스팅됐습니다. 유성은 장난스러운 모습도 많고 귀엽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장난스러움은 겨드랑이 간지름도 피울고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고 예랑이 약물을 마시고 쓰러졌을 때 정말 죽음으로 운인하고 가삼아파하고 그런 애절한 표현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감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극중 예랑은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밝고 맑은 캐릭터이며 철없이 보여도 자기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 그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해가는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두 주인공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유성과 예랑 다채로운 무대 구성으로 우리 춤의 역동성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열정과 섬세한 감정표현 그리고 강렬한 춤 실력을 무대에서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성과 예랑의 사랑과 죽음이라는 상반되는 두 감정을 춤으로 무용수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해 주시고 작품의 해설을 돕는 줄광대의 재담과 줄타기의 묘미를 한껏 느끼시는 관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줄타기 이수자 신재웅 씨가 줄광대 역을 맡아 극의 흐름을 전달하는데요. 대전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문화 브랜드로 기대를 모읍니다. 문화와 예술은 향유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값진 보석이 빛나는 것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로메오 앤 줄리엣, 유성과 예랑 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쩌면 섹스피어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 시립무용단의 유성과 예랑은 5월 31일과 6월 1일 두 차례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전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로메오 앤 줄리엣 2 유성과 예랑 저희 대전 시립무용단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안 오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꼭 한번 오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세요.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갤러리 유망한 신진 작가의 개인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안하정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 갤러리 전속 작가이신 안하정 작가님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전시입니다. 작가님의 초기 작품부터 24년도 5월에 완성된 따끈따끈한 신작까지 안하정 작가의 작품 세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진 작가를 전속 작가로 선정하는데요. 안하정 작가도 올해의 전속 작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24년도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 작가제 사업에 수많은 갤러리와 작가님들께서 지원하셨는데요. 유명한 갤러리들과 함께 신진 갤러리인 저희 갤러리가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안하정 작가의 작품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8년 초기 작품부터 독일 유학 중 완성한 최근 작품까지 24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품마다 그 표현 기법은 다르지만 작가가 시종일관 탐구하고 그려온 대상은 바로 자연입니다.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회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어서 내면의 신상을 새로운 공식의 추상 풍경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화풍으로 호기심을 자아내는 작품들. 멀리서 바라보면 산수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뿌연 배경 위에 겹쳐져 드러나는 타원들이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안하정 작가의 작품에는 이런 타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작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타원형의 모양은요. 돌이 구르는 모양을 본따서 그린 것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관점에 따라서 시면을 들여다보는 구멍, 혹은 풍경이 뭉쳐진 덩어리, 혹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한 화면을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오 너머의 풍경을 상상하고 좀 더 폭넓은 감상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하나의 자연을 두고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상은 다르죠. 안하정 작가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리지 않고 자신만의 풍경으로 해석해내는데요. 작가가 재해석한 자연을 보며 마음속 또 다른 풍경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안에 있을 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을 때 자연물에서 에너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움직이지 않는 나무가 움직인다고 느껴진다거나 혹은 나무와 나 사이의 동질감을 느낀다던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인상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물과 사람 간의 공통 지점을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작업에 녹이게 되었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안하정 작가. 작가의 개인전은 다음 달 19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화시켜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판화 기법이나 조금 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네모난 캔버스틸 안에서 회화 작업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걸 벗어나서 모형의 변화라든지 재료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파일을 넓히는 작업들을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미술을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 작가로 주목받는 안하정 작가.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낯선 곳으로 우리들을 안내하는데요.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즐거운 모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눈치 보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 예스키즈존이라 행복해요. 하늘하늘한 커튼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 바깥 풍경과는 사뭇 다른 우아한 분위기의 실내 여기 본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기농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주로 오시는 고객층은 여성분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있어요. 그저 분위기만으로 손님을 끌 수는 없는 법 이곳의 인기 비결은 바로 꼼꼼하게 엄선한 유기농 식재료입니다. 제가 아이가 세 명인데 세 아이를 키우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 가족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 식당을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10년 전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 마음 하지만 유기농이면 가격이 좀 걱정되긴 하죠.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격 부분에서 고객님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오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트 메뉴를 구성하게 됐어요. 세트로 즐기면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말씀 1등급 이상의 한우 고기를 납품을 받고 그거를 4주 이상 저희가 냉장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릴 자국 선명한 두툼한 스테이크 앞뒤로 먹음직스럽게 구워주고 3일간 정성들여 만든 수제 스테이크 소스와 함께 세팅하면 한우 채끝 등심 스테이크 완성! 단호박 전부 다 저희가 손질해서 저희 구워서 나가고 있어요. 무화과 같은 경우도 불려서 커팅해서 같이 살짝 유기농 설탕과 버무려서 졸인 다음에 이제 토핑 재료로 쓰고 있고요. 유기농 통밀도우를 얇게 펴준 다음 치즈 단호박 무화과를 올리고 오븐에 부어주면 단호박 무화과 피자 나왔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아낌없이 넣은 샐러드! 메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손이 가네! 미안하지만 애들은 가라! 매콤한 명란 로제 파스타! 저희 가게 특별한 점은 뭐냐면 돌판이 나와요. 뜨거운 한 100도 정도 달궈진 돌 위에다가 스테이크 굽기는 미디움 레어 정도로 덜 익힌 상태로 제공이 되는데 썰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익혀서 드실 수 있어요. 어른들은 살짝만 더 아이들은 조금 더 익혀서 소스 가니쉬와 함께 단호박의 건강한 단맛과 톡톡 씹히는 무화과의 식감이 매력적인 단호박 무화과 피자! 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빵 부분을 잘 안 드세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우리밀로 만든 빵 부분은 파스타 소스에 찍어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명란 로제 파스타 소스나 해물토마토 크림 소스에도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원래 가족들하고 자주 들리는 편인데요. 재료가 유기농 제도잖아요. 그래서 신선하기도 하고 맛도 너무 좋아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배불리 먹인 우리 아이들 소화를 책임질 키즈카페와 엄마 아빠에게 자유시간을 선사하는 원대클래스도 운영한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점수 따고 싶다면 이만한 곳이 없겠죠. 앞으로의 목표는 직접 야채나 버섯, 블루베리를 새롭게 재배를 하고 있어요. 담양에서 그런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생메뉴 개발이나 보다 질 좋은 재료로 메뉴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어디지? 수영장인가? 펜션인가? 저희 카페는 아이들이 오면 다음에 다시 오자 그 확답을 받고 나가는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내 외부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좋아하라고 해서 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모레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트램플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기 싫어할 만하네요. 아이들 동반한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3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대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메뉴를 만드셨다는데요. 큼직한 대추의 실을 일일이 발라주고 설탕 꿀에 버무려 숙성시킨 대추청을 사용합니다. 대추청과 생대추를 넣고 한 번 끓여준 후 대추 과육을 으깨 진액만을 걸러내는데요. 진액을 한 번 더 고와야 수제의 대추차가 완성됩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생각하고 만들었더니 한 번 그거 드시면 다음에 오시면 다른 거 보지 않고 무조건 대추차 그러시더라고요. 카페니까 커피도 신경 써서 준비했다고요. 진한 에스프레소에 부드러운 크림을 얹은 시그니처 커피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바삭한 크로플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얹은 아이스크림 크로플이 진리죠. 어머 걸쭉한 것 좀 봐. 이 정도면 약 아닌가요?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크로플도 먹어주고 음료와 디저트는 뒷전. 이곳 저곳을 누비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어른도 아이도 그저 즐기면 되는 곳. 목표는 특별하게 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노는 거 보면 너무 평화로워서 평화로운 모습들을 제가 봐서 너무 좋고 베이커리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것만 하면 제 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줄 신나는 물싸움. 오늘만큼은 자유, 거리든 도루든 내가 접수합니다. 평범한 도심 속에서 즐기는 신나는 물놀이 한 판. 춘천 마임축제의 시작을 알린 물의 도시 아수라장.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출발합니다. 휴일을 맞은 춘천 중앙로. 많은 사람들과 차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왠지 모르게 한 산하인데요. 아, 아수라장. 빵야, 빵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프터 김진아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요즘에 휴가 가기 딱 좋은 때이잖아요. 제가 휴가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건 아니고요. 특별한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긴 할 겁니다. 이 도심 속에서 꿈꾸는 일탈. 이 춘천 마임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세상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빵야, 빵야. 차들이 다니던 도로는 통제되고 곳곳에 비치된 물통. 물의 도시 아수라장이 곧 펼쳐질 예정.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중앙로 한가운데 마련된 런웨이. 다양한 캐릭터 분장을 한 깨비들이 분위기를 더욱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컨셉 뭘까요? 라임축제의 시작인 아수라장에 맞춰서 저희가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시민분들과 축제의 장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역할로서 왔는데요. 깨비 나라에서 온 도깨비들로 아수라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걸 보고 질투가 나서 우리도 같이 놀아야겠다. 같이 재밌게 즐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온 도깨비 가족들이에요. 와, 멋지네요. 신나는 축제를 위한 맹마량 부탁합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가까워 오자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입니다. 저마다 물총은 필수. 도로 위에서 물총놀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무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마임은 춘천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춘천마임축제가 개막하는 날이고요. 춘천의 마음이 열리는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춘천의 도로가 지금 환하게 열려 있고요. 호반의 도시 춘천의 상징인 물이 열리고 춘천의 수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바로 춘천이 열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시죠. 어른들도 설레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시작된 물총 싸움. 저기 벌써 물놀이가 한창 진행되고 있나봐요. 저 지금 다리는 거의 다 젖었거든요. 저도 빨리 가서 물놀이 참여해보도록 할게요. 곳곳에서 날아드는 물줄기. 기다렸다는 듯 시원한 물줄기를 반기는데요. 물통 가득 채워넣고 발사. 집중 공격받는 진아씨. 옷이 젖으면 젖을수록 더 즐겁습니다. 여기 매년 이렇게 나왔는데 딸아이가 클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어떻게 놀고 가겠다. 그런 가구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얘네 다 쏠 거예요. 다 쏠 거예요? 네. 다 적시겠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네. 이미 한바탕 물에 젖은 시민들.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할 거품까지 발사. 오늘만큼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해보자. 거품이 뿌려지면서 덩달아 신이 난 진아씨. 몽글몽글 거품을 불어보는데 거품으로 얼굴을 맞은 담당 PD. 걘 괜찮죠? 여기 정말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지만. 맞은 시간을 넘어있는 것 같아서 볼까진 거 진짜 많아요. 얘들아, 졸업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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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곳곳에서 마인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든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한 불쇼. 와, 불쇼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불을 계속 내뿜죠, 사람이? 멋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서 공연과 러메이를 선보이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모델. 다양한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랜덤 플레이 댄스. 아이돌 그룹이라도 온 줄 알았네. 노래만 나왔다 하면 몸이 반응하는데요. 다 같이 댄스 파티.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랜덤 플레이 댄스 해서 전 취미는. 항상 그렇듯이 너무 신나고 완전 스트레스를 날리는 축제예요, 여기는. 나 이거 아는데, 노래? 이게 어려워. 이 삐걱거리는 댄스는 뭔가요? 시원한 물도 흠뻑 맞고, 또 춤도 이렇게 재미있게 추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확 날라가네요. DJ와 함께하는 파티. 와, 보기만 해도 신나네요. 우신 전체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자 다양한 놀이와 공연으로 끼를 발산하는 모델로 변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봤는데 하루 어땠어요? 남녀와서 막 즐길 수 있고 다 같이 웃으면서 물총 쏠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도 다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만 또 올 거예요? 내년에 또 와가지고 즐기고 싶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옷이 젖으면 어떠랴. 몸과 마음을 온통 이 열기로 적시는 사람들. 근심과 스트레스는 물론 무더웠던 날에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마인축제가 아니라면 언제 또 이런 자유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충천마임축제 첫날 개막하는 날을 즐겨봤는데요. 정말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충천마임축제는요. 이 물 아수라장을 시작으로 봄의 도시 그리고 불의 난장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진아였습니다.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맘대로 그린 세상 바닷가 돌 틈 사이사이 가득한 이것의 정체. 플라스틱보다 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지겠어요? 여러분 플라스틱을 줄여야 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먹는 거래요. 쓰레기 없고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꿈꾸며 제로 원정대가 떴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제주의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고 나뉘고 처리되는 곳이죠. 오늘 이곳에 무슨 일로 사람들이 모인 걸까요?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텀블러 사용도 권장하고 저희 쪽에서도 ESG 경영 부분에서도 많이 힘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쓰레기 오염 때문에 제주도가 힘들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사실을 알고 참여해서 더 환경을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제주의 쓰레기 문제.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도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금일 행사는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 차원에서 도내 각 기업 및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환경 교육과 더불어 플로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원순환에 대한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존하기 위해 나오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 생활이 편리해지는 만큼 그 종류와 가짓수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로 인한 자원의 피해는 참혹합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요.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전국 1위라는 사실. 게다가 십수년 전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도 두 배나 늘었다니 이 작은 섬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함께 노력해 맑고 깨끗한 제주를 지켜내겠다는 마음들인 거겠죠. 저는 원래 제주 올레길 다니다가 제주 올레에 클린 올레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주 바다 쪽의 쓰레기를 보면서 걷게 되니까 심각성을 느끼다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런 단체들이 제주도에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몇 군데씩 참여하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 바다를 이렇게 지킬,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뭔가 뿌듯함? 그런 게 되게 커서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플로깅에 나섰는데요. 돌 사이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게 쉽지 않지만 이미 여러 차례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뭔가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나 이런 게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다들 너무 만족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재방문 2차, 3차, 4차 계속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한 달 살게 하면서 매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 분들도 진짜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행하는 입장에서 또 같이 치우면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돌 틈 사이사이 정말 쓰레기가 많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낚시 어구들, 먼 바다에서 흘러온 쓰레기들, 다양한 플라스틱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돌만 보였는데 와보니까 줄이 너무 많아서 이거 빼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생각으로. 어구에 있는 플라스틱 줄 끈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어선에서 떨어져 나서 해류에 밀려서 온 쓰레기들 같아요. 해류 따라 흘러오는 국적 불명의 쓰레기들. 쓰레기 문제가 제주를 넘어 이웃나라와 온 지구 전체로 연결돼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쌓이기도 하죠. 밑에 너무 많아요.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와요. 이걸 다 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만큼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돌 틈이 진짜 많아요. 밧줄도 있고요, 플라스틱도 있고요. 병도 나오고요. 계속 돌 밑에, 돌 밑에, 돌 밑에 흙 있는 데까지 쭉 쌓여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주기적으로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어 제주 바다가 오늘 조금은 더 반짝반짝 빛날 것 같네요. 잠깐 동안 주웠는데도 벌써 마대가 묵직해지고 있습니다. 플로우잉 행사 몇 번은 상관이 있는데 한번 느끼는 말은 점점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도. 앞으로 점점 쓰레기 후세에 물려지지 않으려면 쓰레기, 플라스틱 사용량 점점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대가 꽉 찼는데요. 그만큼 우리 제주 바다도 좀 더 깨끗해졌겠죠. 마음도 뿌듯해지는데요. 이렇게 보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여기 한쪽에 모아놓고 사진 찍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며 해양 쓰레기 수거하시는 차량이 와서 차량이 수거를 해가세요. 그런데 일반인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게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깔아서 수거하시면 사진 찍어서 거기다 신고를 올리면 그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가세요. 다 모여서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어? 근데 현수막이 하얀색이네요. 이게 다회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얀색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글씨가 있을 거예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자, 플라스틱 제로 제주원정대. 주차장! 제주 도민으로서 천혜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는데 실제로 바다 주변에 이렇게 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서 깜짝 놀랐고 그래도 오늘 저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교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화이팅! 이게 깨끗해도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천연 환경으로 사랑받는 우리 제주. 늘어나는 쓰레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겠죠. 덜 쓰고 덜 버리고 다 같이 함께 죽다 보면 우리 제주 늘 푸르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매년 200만 명이 찾아오는 설악산 국립공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설악산을 즐기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탐방객의 안전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훈련은 물론이고 탐방로 점검 등 오늘도 무사한 설악산 탐방, 안전한 산행을 위해 활약하는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의 활동을 따라가 보시죠. 찾아간 곳은 그림 같은 경관을 자랑하는 설악산입니다. 오전 9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의 일과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설악산에 산악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특수산악구조팀.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현장 사전 점검. 먼저 안전장구부터 꼼꼼히 챙깁니다. 그리고 출발 전 브리핑도 필수죠. 컨디션 괜찮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작업할 구간은 여기서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구간이야. 소탄골 암장.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은 인명구조 자격증, 암벽등반 기술 등을 보유한 8명의 전문 구조대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고지대 암벽 등에서 일어나는 산악사고를 상시 전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취약지구, 사고 다발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과 탐방객들의 산행 안내 활동도 병행하고 있죠. 북한산 국립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사실 설악산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리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특수산악구조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출입금지 현수막이 보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다니는 정규탐방로가 아닌 것 같죠? 입장허가 없인 출입할 수 없습니다. 비법정 탐방로는 올라가는 것도 힘들뿐 아니라 암벽장에 가도 된다는 효과를 받은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요. 새끼를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팀원들. 특수산악구조팀은 이런 비법정 탐방로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옆에 비닐봉지는 뭐예요? 쓰레기봉투입니다. 항상 달고 다니세요? 달고 다니지 않고 챙기고 다니는데 등산 탐방로나 이런 데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버리게 됩니다. 환경정화활동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지금 만들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만 할 만하지? 네, 이 정도는. 형님, 이렇게 큰 가방을 보고 아니세요? 네, 저희는 언제든지 구조 출송할 수 있도록 이런 큰 가방에서 여러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좀 가볍게 맸는데 한 10km 내외 정도 지금 매고 있습니다. 무거울 때는 그러면? 무거울 때 20km를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1박 2일, 2박 3일 구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작업들이나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과 마주칠지 모르니 철저한 준비 끝에 산에 오르는 대원들. 때마침 나무에서 한창 작업 중인 대원들이 보입니다. 네, 안개 겪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길을 못 찾거든요. 탐방객들이 혹시 길을 잃을까 봐 안정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특히 야간에 불빛이면 이렇게 반사가 돼서 눈에 확 시인성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갈림길에서는 내가 이걸 인식하잖아. 그러면 다음 방향을 볼 수 있게끔 저기 바로 보이지, 그렇지? 그렇게 펴셔야 되지. 혹시 있을지 모를 조난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는데요. 든든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도착 무렵 뭔가를 발견하고 다시 또 걸음을 멈춘 대원들.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가 오늘 점검하고자 하는 소탄골이라는 곳이에요. 좌측에 보시면 암벽한 코스가 있고, 맞은편 절벽 쪽으로 지금 안 보이던 로프가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암벽하시는 분들 외에 또 다른 경관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산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모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런 곳에서 사망사고나 부상을 입어도 대형사고로 전개가 되지. 불법으로 설치된 로프는 보이는 족족 제거합니다. 자, 이제 목적지인 암장에 도착했는데요. 예리한 팀장님 눈에 또 다른 뭔가가 포착됐습니다. 나무 위에 나무 하나 쓰러진 거 있고, 저게 뭘로 보이네. 대체 뭘까요? 정확한 확인 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사불란, 챙겨온 안전 장비도 철저히 갖춘 뒤 얼음을 옮기는 대원들. 보기만 해도 경사가 아찔한데요. 그야말로 부된 현장입니다. 평소에도 이런 작업이 많나요? 평소에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설악산 가위가 사람으로 따지면 완전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납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여기죠. 문제의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선 거의 90도 수직으로 자리한 암벽을 딛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접근하겠습니다. 하각. 바로 옆은 천길 낭떠러지. 사고 예방이 우선이다 보니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대원들도 초긴장 상태. 많이 긴장되죠. 작업을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아랫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위에가 쏟아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안전하게 잘 작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듭니다. 드디어 목표물에 도착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어보지만 쉽지 않은데요. 지금 뿌리가 좀 단단히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돌 사이에 끼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일 작업하게 설사하세요. 건물에는 작업이 힘들 것 같나요? 대원들의 안전 역시 중요하기에 추가 장비를 갖춰 내일 다시 작업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암장을 향해 하강하던 중 또 다른 상황과 맞닥뜨립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낯선 정체. 허가받지 않고 비법정 탐방로를 등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안타깝다는데요. 산이 좋아서 이렇게 산을 다니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무리해서 출입금제 규격에 들어가는 산행은 절대로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만 원입니다. 그 사이 안전하게 팀으로 복귀한 대원들. 가까이에서 촬영한 현장 상황을 전해줍니다. 이쪽으로 박혀있습니다. 엉겨붙은 나무뿌리가 위험천만하게 노출돼 있는데요. 여기 상황이 좀 어땠어요? 원래 아마 눈이 많이 와서 눈으로 내한테 쓰러진 거예요. 사실 사고는 단순히 산이 높고 지형이 험난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가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안일한 선택 때문이죠. 자연을 즐기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설악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특수산화구조팀.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산행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곳이 산행인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체력이나 기술이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가고 힘든 산행이 되죠. 너무 욕심만 부리고 목적심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무모한 산행,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산행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악산을 수호하는 설악산 특수산화구조팀을 응원합니다. 피아노와 해변 왠지 어울리지 않는 이 낯선 조합은 평범한 남쪽 섬을 세상의 하나뿐인 특별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피아노 섬을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첫 마디가 우리 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침내 현실이 된 근사한 꿈 그 꿈 이름은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입니다. 10년 동안 꿈꿔온 피아노의 섬 자은도 섬 전체가 음악으로 물든 낭만 가득한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육지에서 섬으로 또 섬에서 섬으로 그렇게 먼 길을 달려온 104대의 피아노가 천사 뮤지원파크 특설무대에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신안군의 피아노 다 모아도 20대도 안 돼요. 그러면 100플러스 네데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저희들이 전국에다 광고를 냈어요. 피아노를 잠시 빌려주실 분 기증하실 분 광주, 목포, 서울, 전주, 부산, 여수 전국에 있는 분들이 100플러스 네데를 그렇게 모으게 된 겁니다. 100플러스 네데를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친안을 상징하는 숫자. 그렇게 세심한 세팅과 조율을 마친 피아노는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섬의 숙살로 스며들 순간을 기다립니다. 104대의 피아노 그리고 104명의 피아니스트가 합동으로 연주하는 특별한 공연 이 프로젝트를 맡은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임동창 총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흥분을 마음껏 내세우고 오갈대지만 아시겠죠? 자기 흥분을 크게 치고 싶으면 막 치고 크게 치고 싶으면 그렇게 치고 그래서 얼굴을 가르듯이 전부 다른 그런 음악이 104개가 합쳐져서 안당한 사람들에게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자은도가 피아노섬이거든요. 그래서 자은도와 자은도에 사는 주민이 피아노섬의 주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베이스고 그 위에 무대에서의 주인공은 104명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이제 게스트를 우리가 잘 모셔서 조화롭게 공연하는 것 이렇게 제가 중요성을 잡았죠. 작년에 처음 열린 축제 대규모 피아노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는 단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프랑스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8월 한 달 동안 피아노 축제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 섬에 딱 맞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했어요. 금년에 이제 두 번째 피아노 축제를 개최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피아노 도시, 피아노 마을은 있지만 피아노섬은 우리 한국의 자은도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주자들에게도 이번 공연은 특별한 경험인데요. 사실 이런 기회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는 경쟁자들이었죠. 대회에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데 이렇게 피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음악을 만드는 기회가 이렇게 흔치는 않아서 저희도 되게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감독 역시 이 프로젝트에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학위로 결정한 후에 바로 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첫째는 자은도라는 섬에 대한 어떤 자연환경 바다, 모래, 뻘 막 이런 바람, 구름 그렇게 쭉 느끼면서 바다가 앞에 툭 트여 있으니까 안에 있는 어떤 보석 같은 게 편안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참 작업이 잘 돼요. 사실 음악이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스치는 소리가 다 노래잖아요. 저한테 위안을 주듯이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또 음악이거든요. 이렇게 자연의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면서 연주할 때 조금 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더 집중을 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편 피아노의 섬 축제와 함께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또 다른 축제. 신안 세계김밥페스타도 마련됐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안은 청정해역에서 질 좋은 김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쌀은 전남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페스타를 개최함으로써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도 늘리고 또 우리 신안군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세계적으로 알림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김밥페스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밥 경연에서 수상한 김밥을 가지고 신안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6천여 개가 넘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경연이 뜨거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관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하고 임동찬 감독의 감미로운 솔로 연주를 시작으로 104명의 피아니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며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그려내는 피아노 선율이 섬의 파도를 타고 봄바람을 안고 잔잔하면서도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르익어가는 분위기. 자은초등학교 학생들의 특별 무대부터 다양한 장르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무대까지 최고의 음악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요. 정통 클래식과 대중가요, 재즈, 국악이 함께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무대. 우아하면서도 뜨겁고 흥겹고도 격조 높은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미를 장식할 하이라이트. 아리랑 연주에 맞춰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 그야말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 민족은 함께 즐기는 공연이라고요. 서양의 공연을 일반적으로 즐기는 공연이라면 우리 민족은 함께 즐기는 공연이라고요. 주건입 받고 매기고 이런 걸 해가지고요. 그냥 같이 즐기면 될 것 같은데요. 10년을 기다려 완성된 꿈. 피아노의 섬 자은도. 피아노의 섬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지금 개최되는 세계 피아노 조율사 대회도 2026년에 이 자은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아노와 관련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또 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러 나갈 계획입니다. 104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낸 감동의 선율. 섬에 살아있는 자연이 멋진 무대가 되는 피아노의 섬 축제. 클래식이 낯선 섬 주민들에겐 꿈같은 시간을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에겐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을 또 음악을 사랑하는 관객들에겐 최고의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자연과 음악이 하나되고 보는 즐거움과 듣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 함께하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피아노의 섬 자은도의 다음 이야기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하로 부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부산의 맛여행을 찾아서 많이들 오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밥? 그렇죠 당연하지. 밀면? 좋아좋아 시원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부산의 맛집으로 안내해줄 택시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스톱. 아버지. 이야 잘 살았어요. 우와. 아버지. 어. 이번에 아주 큰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맛집을 많이 알잖아. 기사식당. 그거를 제가 추천해서 택슐랭 가이드를 내가 만들었지. 10년차 이상 경력의 부산의 택시 기사들이 원도심의 식당 중 맛과 가성비 등을 기준으로 맛집 28곳을 선정했는데요. 오늘 가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 택슐랭 가이드. 준비되지 않습니까? 택슐랭 가이드. 고고. 가자. 택슐랭 같게 택시 타고 뿅뿅.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첫 번째 맛집. 어딜까요? 우와. 이건가보네. 도착했어요. 함박집. 함박집. 그런데 아버지. 문 다니는데 여기 왜 왔어요? 아니. 11시부터 문을 연다고. 아. 이따위면 먹네. 이따위면 못 먹는다. 그만큼 맛이 있다는 게다. 오. 연하시다. 연하시다. 가자. 오픈과 동시에 가게 안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오픈러는 필수인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뭘로 드릴까요? 아버지. 뭐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 집에 왔으니까 스테이크 물이 될까요? 그럼 스테이크를 주세요. 네. 한번 스테이크 드릴게요. 주문과 동시에 빠르게 준비가 되는 음식들. 이 집의 시그니처. 육즙 대폭발 햄버그 스테이크와 새콤달콤 쫄면까지. 고기 두께 보세요. 이거 실화입니다. 어리,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밥 먹어봅시다. 일단 음식 나오는 속도는 완벽하고요. 과연 맛은 어떨지 검증 들어갑니다. 달걀프라이와 스테이크를 함께 한 입 먹으면. 육즙이 굉장히 가득 찼네. 그리고 고기가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출천되밖에 안 해요. 음식 나오는 시간이 별로 안 기다려요. 우리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잖아. 그러니까 딱 주문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이 여기 와서 자주 먹는다. 가성비가 진짜 찐이네. 와. 놀라지 마세요. 스테이크와 달걀, 샐러드. 지금 보시는 구성처럼 한 그릇이 참 알차더라고요.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부산님 최고 최고. 어떻게 저희 음식 맛은 괜찮으셨어요? 네. 우리 깐깐한 부산의 택시 기사님들이 뽑은 택시 운영 맛집이란 말이죠. 뽑힐 소감이 좀 어떠세요? 택시 운영 선전됐다고 얘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아 이거는 진짜 현지인의 진짜 맛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음식 장사를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영당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이 왜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 수제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식자재도 다 아침에 공수해서 당일 다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점들이 기사분들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간력하게 추천한 집이 이 집입니다. 앞으로도 더 신선한 제품,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일단은 제일 큰 게 아닐까 싶고요. 더 많은 분들이 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각오입니다. 기대감 뿜뿜 가지고 두 번째 맛집을 향해 택슐랭 가이드 출발! 부산 원도심을 느낄 수 있는 꼬불꼬불한 산복도로를 지나면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와하 아버지 이제 어디 가요? 우리가 맛을 또 봤으니 이제 멋을 보러 가자. 멋? 멋? 저요? 아들도 멋있지만 부산에 멋을 보러 가자고. 부산의 오랜 역사를 품은 원도심. 베테랑 기사가 알려주는 숨은 뷰 맛집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아버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 한번 봐봐라. 부산포 개항 문화관 아이가. 산복도로 이어서 보면 부산 전경이 흔하게 잘 보인다. 오 맞네. 우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야 찐 부산의 또 경치를 볼 수 있는 공간이네. 산과 바다 풍경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 원도시 풍경도 정말 좋았는데요.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눈으로 경치도 채우고 최고였습니다. 다음 공간 가야죠. 다음 공간 가봅시다. 이제 어디 가지?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갈라나? 그랬더니 뭐 배 안에 뭐 거지 들었나? 밥 먹으러 가자. 택슐랭 가이드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맛집을 찾으러 가는 곳마다 부산을 느끼며 갈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요즘 핫한 곳이죠. 용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지? 오 저거네. 우와 덩치 대박이다. 맛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요.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야만 택슐랭에 선정이 되는 집이라. 와 좋네 경치. 주문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우리 뭐 먹어야 돼요? 이 집에서 최고 맛있던 거. 낙지볶음. 낙지볶음? 낙지볶음? 그럼 일단 낙지볶음 주시겠어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아버지 근데 뷰는 좋은데 이 메뉴는 그냥 뭐 평범한데요? 에이 이 사람아 뭐라카노 쫒으면 한 기다려 봐라. 뭐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나온다. 한 기다려 봐라. 특별한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큰 상을 음식들로 가득 채우는데요. 밑반찬만 무려 12가지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를 보며 먹는 낙지볶음. 야 낙지볶음 왔어요 아버지. 근데 뭐 특별한 게 보자. 아 밥이 누나 생기네. 그래. 이게 무슨 밥이에요? 홍합하고 밥하고 슬쩍 만드는 홍합밥. 아 이게 좀 특색이 있는 거구나. 특색이 있지. 그래도 맛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음식의 맛이죠. 홍합밥에 낙지볶음을 슥슥 비벼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음 바로 이 맛 아니겠습니까? 맛이 진짜 신선하고 매콤하니 정말 먹으면 하네. 맵기가 딱 적당해서 먹기가 편하네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일단 외국인들이 딱 맞춘 그 정도 맵기는 딱.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유 쇠고 쇠고. 맛도 맛있지만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낙지 요리와 한정식을 조금 접목해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만든 상입니다. 이야 그냥 테슐링 맛집에 뽑길만 하네. 제가 멋지게 뽑았지.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테슐링 맛집으로 선정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또 저희 매장을 뽑아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부산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낙지도 드시고 시원한 바다 뷰를 보면서 다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택슐링 가이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영도의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영도의 멋을 볼 차례입니다. 어 자문아. 저 지금 식권처 식권처. 조금만 눈 좀 붙일게요. 그러면 시원한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커피 좋죠? 그래? 오 이거 또 잘 아는 곳이 있나보네요. 있지 내가 또 좋은 것을 알고 있어. 베테랑 기사님들이 알려주는 영도의 멋. 영도의 도입부에 위치한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커피거리라고. 옥넥 나루트 커피거리. 에? 온통 지금 창고인데? 옛날에는 여기 창고였지. 옛날에 창고인데 지금은 전부 계좌에 가. 좋네. 근데 카페가 어디 있다는 거죠? 여기 있네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있다. 여기? 어. 부산 3대 커피라 불리는 유명한 카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의 커피 맛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들고 영도의 멋을 만끽하는데. 와 힐링 그 자체더라고요. 이야 좋다. 아버지 덕분에 이런 데 또 오고 저는 부산 살면서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뭐 술만 먹고 댕기지 뭐 이런 데 있는 거 어떻게 아노? 에이 그 사람들 진심인 줄 알아요. 뭔 소리예요. 가요. 아 가다. 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택슐랭 가이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부산에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면 들려야 할 아름다운 장소가 있는데요. 아 좋아 배도 부르고 산책할 거 너무 좋다. 아버지 택슐랭 최고 최고. 근데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는 딱 한번 봐봐라. 야경 보러 왔다 야경. 야경이요? 그럼. 택슐랭 가이드 마무리는 바로 부산의 야경입니다. 일몰 후 밤 11시까지 바다를 밝히는 부산항 대교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우와 정말 예쁘죠. 우와.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배도 든든하게 치워주고 눈까지 즐겁게 해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라 택슐랭 고행 많이 오나. 이제는 또 좋은 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택슐랭 가이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슐랭 가이드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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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베테랑 택시기사가 알려주는 부산의 또 다른 매력들. 부산의 맛과 멋을 택슐랭 가이드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